오로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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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남성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혜닫다 Mark, come on 헬스 용떡 어? 또?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보가 모르겠어요 국보 1호가 뭐예요? 친구들 따라 엄마 집 간다 땡 어리수 땡 탁수 땡 탁탁 택시? 서울, 특별 택시 그지는 몰라 서울역 정답 와 쿤 정답 어? 그렇지 자리 아 정답 아 갓남 아 갓남이 아리스 잠시만 아리스? 우와 뭐야 야 뭐야 야 진짜 재밌어 나 알고 있었지 야 진짜 세 개요 하나 하나 그럼 우리 이제 용돈을 받았으니까 새로 가야지 오케이 다 알아서 취향대로 예스 좀 이따 봐 렛츠고 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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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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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네 시간도 있고 그래서 커피를 살까 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사실 진짜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산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도 진짜 오랜만이야 오케이 너무 재밌다 퐈업 너무 좋아요 퐈업 편하게 걸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걷는 거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걷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 행복하다 지금 진짜 맞아 와 이거 여러분 봐봐 와 와 와 탓사인 사진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어 만들 수 있는 거 우리도 사진 하나 찍자 컴온 우리 하나 더 사진 컴온 컴온 에인아 만난 오케이 저는 진짜 아 총 만 원 얼마예요?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괜찮아 여러분, 누구 제일 좋아요? I love Seoul. Let's get it. Oh, yo. Yo, we see Hanbok right now. Look at that. 여기, 여기 한국어로 Namsan Seoul Tower Hanbok 문화 체험관. Yeah. We're here at the Namsan Seoul Tower Hanbok Culture Experience Center. Are you ready to experience the Hanbok? Whoa, whoa. Let's say hi. Say hi, wait. Say hi. Hello. Hi. We don't have, like, an experience up here. Like, could you tell us, like, like, how to wear this, by any chance? I don't know, but, like, if you go in, you might understand everything. Oh, really? So if I go in, everything will just be settled, everything really comfortably? Pretty much. Okay, well, you look really great today.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 I get that a lot. Oh, very confident too, I like that. I don't know what it is. It's great. Nice meeting you. You look really great, so have a great d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we'll look good in our Hanboks. Yeah, yeah. Have a good day. All right. She was really nice. She was very generous. Yeah. Okay. All right, we are entering. Yo, we've so seen this before. Isn't this the place where, like, we see them in drama, dramas? Yeah. Like, this thing. John Han. Whoa. Yo. This is, like, this is legit Hanbok. Okay. You're talking about a new SOUL PESH counter. Okay. You can imagine that there's something to be a real world that you can experience. Okay, let's get it. Let's get it. Hello, SOUL PESH for fun. Okay. Oh, this is your name. You want to be a king? This is mine. Okay. Then, I'll be sure you're a king. 그 위에 그린 선 문 두 개 있는 거. 신기하네 그거. 어? 결혼할 때다. 이거? 어. 어떻게 알아요? 많은 것 같아. 많은 거? 어. 응. 귀요미들. 약간 항복 귀요미들.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는 어디 갔어요? 악. 아까 제 어머니. 아, 그거 아까. 아까 제 어머니... 아 그 아까 밖에 있는 분이 엄마... 아까 밖에 그... 이제 어느 정도 봤으니까 한번 진짜 한복 입어보고 싶긴 한데... 오케이 M, 역시 M for Mark 오, M for Mark M for Mark 오케이, 나... 일단은... 마크야 이거 진짜 예뻐 근데 일단은 여기가... 우리 약간 컬러 어떻게 할까요? 컬러? 마음에 들어? 멋있는데? 너 이런 색깔 잘 안 봤지 않아? 마크는 청량하게 가야지 마크는 청량하게 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이 형이 내 거 골라주고 내가 형 거 골라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 잠깐만 오케이, 이게... 아니, 뭐해? 형, 이거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심심해 괜찮은데? 아, 오케이 솔직히 진짜 그러면 형 이거 솔직히 이거 약간 우리 둘 다 약간...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색깔이 블루맨팩 이거 너무 파란데? 괜찮아? 이것도 너무 핑크... 마크가 골라줬으니까 안녕 이거 이걸로 옷 갈고 오겠습니다 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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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워우 이따 이걸로 옷을 표정 이걸로 옷을 표정 현장 빛으로 이걸요? 아, 오케이 그럼 이거 먼저 타래? 괜찮아요 이따가 가고 싶어요 네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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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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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 와 우리 좀 좋은 거 사자 좋은 거 사? 아니요 괜찮아 이런 거 사면 되잖아 너랑 나랑 이거 둘이 사면 돼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빨간색 빨간색? 그러면 저는 빨간색 오케이 아 저기구나 아 밑에예요 아무도 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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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잖아 견지 봐봐 너무 예뻐요 참나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아 견지 보자 견지 진짜 예뻐요 우와 대박 진짜 대박 여러분 보세요 볼 수 있을까요? 서울 진짜 날씨 좋아 서울 서울 다 볼 수 있어요 서울 진짜 여기 다 볼 수 있어요 서울 우와 우리도 멋있을까? 가족들이 건강하고 NCT 대박나고 그리고 동서청 파이팅 하세요 누가 파도 멋진 남자가 되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믿지 않도록 여기 우리의 이 서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어놓자 여기 우리의 이 서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어놓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와 종이 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 모든 서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밝은데? 마크? 고기를 스테이로 하러 갔어요 귀 기вор이 차라리 이 서운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 기도할 수 없네 그리스 잘생겼어 진짜 넌 옷이 좋아해 감사합니다 가볼까요? 시작해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할 수 없죠 환복 체험은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처음 입어본 건 아니지만 저도 몇 분 입어봤는데 새로우면 해외에서 오는 분들은 얼마나 더 새롭겠어요? 한복은 특히나 완전 상징적인 옷차림이니까 한 번쯤은 꼭 입어보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이거 원래 100점 이뤄야 돼,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아, 맞아, 뒷찜? 칠쥐 아느냐? 네 칠쥐,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칠쥐 아느냐? 쪼끔이요 쪼끔이요 여, let's go, let's go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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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진짜 잘한다 하이야 하이야 하이 고 야, 이거 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시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구나 전하 정우리 만극 감다이다 전하 형 I like it actually 형 잘해 형 그럼 이거 같이 합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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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형 진짜 어울리는데? 나 왕상이야 우와 형 you look good man 나도 같이 앉아도 되나? 아니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저기 앉으면 돼 형 여기? 형 형 형 형 여기 봐서 이렇게 보여 네가 하면 되잖아 나 뭐 하나 생각났어 Let's place places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형 광해 봤어요? 마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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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거라 마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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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거라 wow 잘했어 정군이 망국하옵나이다 너무 잘해서 민망해 Let's go It's time For what? 마사지 오케이 너 잘생겼어 천하는 이거 차인데? 술이 아닌데? 히킹한 걸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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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알고 보니까 리와인드 하면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아형 사람 진짜 많이 봤다 아마 많이 안 봤어 이게 결혼 그거예요? 이제 아마도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하나, 둘, 셋. 봤어요?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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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뛰구나. 너를 보는 순간 나는 빠졌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소방님. 아주 예쁘구나. 진짜 이쁘다. 나도 힘들다, 이거. 둘, 우린 끝났어요. 우린 싸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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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아니야. 형, 우린 싸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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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 동생을 건드렸느냐? 당신 먼저 내 동생을 건드려. 여쭈어. 오케이, 준비되어? 3,2,1 우린 싸우고 있어요. 우린 싸우고 있어요. 우린 싸우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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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끝났어 이놈이 끝났어 좋았어 좋았어 한복 입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비슷한 그런 걸 체험해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체험해볼 수 있게 딱 환경도 좋게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진에 남기도 너무 좋고 전통을 느끼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최고의 경험이죠 오케이 다 같이 우쌍동 우쌍동 와 나 진짜 좋아 이런데 우쌍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